미 국민들이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는 텍스 데이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65% 정도가 받고 있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빚 갚기와 저축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전문 CNBC가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 납세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세금 보고하면 냈던 세금을 되돌려받는 텍스 리펀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는 빚 갚기에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최근 급증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는데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34%는 저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더믹 기간 중 각종 정부 지원금이 나오자 미국민들의 저축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년 만에 저축액을 다 쓴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률도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금 환급 받은 돈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미국인들은 7%,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RS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고 처리 완료된 미국 납세 가구 중에서 6,300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2,910달러씩 세금 환급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3,226달러에 비해 316달러, 근 10% 줄어든 겁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지만 홍수 피해 등 자연재해를 겪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대폭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IRS는 눈, 폭풍과 대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일을 대폭 연장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특별한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4월 18일 자정 직전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며 어려운 경우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연장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4월 18일 자정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